안녕하세요. 담요? 너무 추워? 꺼끗게. 저기 당신이 지금 그거 누른 것 같은데? 그쵸? 잠깐만요.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쳤어.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디즈니 감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너가 이게 1피라고 치고 내가 2피라고 치면 오케이. 바로 되네. 귀여워. 여기 어디지? 잠깐만 이거를 타이틀로 돌아가서 일단 되는지 확인했으니까 이게 지금 진행 가장 많이 한 건데 설마 그거 지워버렸나? 일단 A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어 여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나 지금 47퍼라서 전에 랄프랑 했던 거는 엄청 진행 많이 났던 거거든?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얘 난 깼는데? 나 얘? 나 얘 써. 자 뭐라고? 이거 여기 여기 다 할기 전까지 못한 데잖아.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만나나 보다. 내가 몰라도 먹는 거랑 게임할 때만큼은 엄격 하신 분입니다.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예스! 아! 보통으로 해야죠. 둘이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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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 자체가 없어요. 시성한테. 아! 나 그거 안 했는데. 뭐지? 아! 어? 아니 우리 공격을 안 해. 공격이 뭐였지? 아! 잠깐만. 아니 공격이 뭐냐고. 어! ㅅ. 잠깐만. 아니 공격이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잠깐만. 공격이 뭐였지? 공격이. 공격이. 야. 아니 잠깐만. 우리 저거부터 하자.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거. 옵션? 컨트롤? 아니 아니. 나와봐요. 세팅? 응. 여깄다. 되네. 무기 B네. 아 B네. 아니야. 무기 AB야. 종류. 아 나는 무조건. 이거 확산폭 아니야. 나는 무조건. 잠깐만. 이렇게 할래? 처음부터 갈까요? 아 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신가분들도. 아니 그냥 처음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가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B. B 눌러주세요. 네. B 한 번 더. 오케이. 처음부터 갑시다. 예. 아싸리 처음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 친해지기 바래로. 그렇지 그렇지. 그냥 처음부터 합시다. 오케이. 방제 바꾸고 여러분들. 못하면 나한테 욕 엄청 먹으니까. 너가 나한테 욕 엄청 먹고. 아니죠. 저 아빠 다리 좀 할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미호 잘하면. 응 나 잘 했죠. 아하핳. 진짜 죄송한데 꼼무줄이 있나요? 머리. 랄프야. 갖다줘. 노란 꼼무줄이 있어. 머리끈 있어 머리끈. 머리끈. 진짜. 다 부거서. 삭 다 삭제 하겠습니다. 그냥. 새 게임으로 바로 갑시다. 아 그럼 연속포 없는데 금방이지 뭐 어 귀여워 옛날에 쪽 마법의 힘이 가득한 잉크통 섬에 커피드와 머그맨이라는 이름의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현명한 주전자 장관님은 섬을 잘 돌보았기에 두 형제는 별다른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느날 빨리 해줘 어느날이 커피드와 머그맨 넓겨 아 아냐아냐아냐 자 무튼 예 저 넘길게요 예 예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임은 아니라서 음 에이 오케이 아 띠용 unconscious 귀여워 응 옛날 통과제리감성이야 튜토리얼 어 으이 으아 렛 렛 렛 렛 렛 여기 눌러넣고 이렇게 쏘는거지 위에 맞춰봐 못하지 못했지 고정 고정으로 이렇게 알비 알비 엘비 알티 엘티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음 페링 이렇게 살리는거 구할 강화공격 코인 코인을 잘 먹어야 돼 알지 응 갑시다 나가기 가자 보자 이 게임 컵패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토마토 친구 안녕 캠이 살짝 잘리네 오케이 굿 고마워 골드코인 3개 받았네 골드코인 3개면은 일단 살것좀 사고 갈게요 갑시다 곡사포? 아 하트 연막탄이 최고야 왜? 초반에 연막탄 진짜 좋아 진짜로? 나는 무조건 그건데 목숨? 곡사포 이거 이거 아니야? 곡사포는 그거지 계속 나가는거 유도탄이지 연사 유도탄인데 이거 데미지가 되게 낮지 이건 계속 내가 쏴주면 좋은데 그렇지 넌 그거해 난 연막탄으로 갈게요 그럼 나 하트 좋아하는데 나 오래 살거야 나오세요 장비 무기 무기 능력으로 가서 차오고 나는 능력 무트 오케이 갈까요? 네 갑시다 런앤건 런앤건 오 좋은데? 절산대 처맞았죠? 이거는 그냥 런앤건니까 빨리 띄우는게 좋아 얘 맞아요 그냥 가야되는데 아 나 뭐하냐 사라야 나 어딨는지 솔직히 미안한데 안 보여 다시 해! 아 나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정신없어 이거 아이씨 와 존나 빡세긴 하다 자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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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고 갈 필요가 없어 응 사라야 아니 난 내가 어딨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너가 파란색이잖아 아니 그니까 왜 그걸 못봐 약간 변명하네 아이씨 빨리 와요 장비자 가지말고 알았어 알았어 나 왜 맞았는데 야 우리 회피도 좀 써야되겠는데 나 회피 사놓고 쓰지도 않았네 이게 좀 어느정도 게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좀 어느정도 게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아니 엔딩 못했다는거야 야 나 살려줘 미효야 살려줘 그렇지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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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나 나 살려줬네 살려구 장족의 발전이야 35% 35% 가자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씨 이놈새끼 오케이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어 아아 야 꺼져 아 뭐라고 이거 왜 다 잡고 있냐고 미쳤어 오케이 고고 ㅋㅋㅋㅋ 으아놔 너 회피 좀 써 너 왜 A를 왜 안 눌러 아니 누우가 내가 야무치게 했는데 오케이 고 아이스바 가자 가자 야 가자 미화야 가자 오빠 어딨는데 나 죽었는데 너 죽었잖아 왜 죽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안살려주네 보여줄게 먹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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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구리하니까 정신없네 이거 게임 라이프랑은 장난했는데? 아직 나 눈약 생기고 아씨X 아 야 그래도 6..오케이 그래도 70%까지 왔어 이번에 깹시다 이번에 깹시다 인정? 예스 아 겜비로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나보네 초반에 비해선 많이 좋아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고 난 방금 피했죠 어 자기 피한거 엄청 그러네 진짜 어떻게 조우지게 쳐맞았죠? 아! 아 왜 이렇게 아니 앞으로 안오냐고 아 앞으로 가져오라고? 이거 내 탓을 해 아니 가야지 아 뒤졌고 살려줄게 아 나 어디갔어 됐다 그래 같이 하나 이렇게 살려줘야 돼 아 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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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려줘 아이 아씨X 너 살릴라다가 또 죽었잖아 자 다시 다시 제대로 가자 아 존나 빡세긴 하네 아니 진짜 나 혼자 했을 때 아니 사라야 넌 파란색이야 사라야 너 파란색 아 색깔 헷갈리는거야? 내 캐릭터만 보면 돼 내 캐릭터만 보면 돼 내 캐릭터만 보면 돼 내 캐릭터만 보면 돼 아 굉장히 게임만 찡찡대는 스타일이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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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오 좋아 페링 좋았어 얘는 안죽어 저 파란색 얘는 그냥 쳐맞으면 저기한 애라서 아니 나 왜 나 누가 그랬어 아이씨 아잉 꺼져라 오케이 이번엔 깨겠는데 아니 으 꺼지라고 오케이 그냥 뛰어 뛰어 그냥 뛰어 아니 알겠어 기다려봐 나 무서우니까 기다려봐요 오케이 오 씨X 쳐맞았다 아니 아이씨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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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진짜 상놈이네요 잠깐만 잠깐만 상놈이라니 잠시만 이거 이거 봐봐 나 살렸으면 우리 깼다고 와 자기 혼자 숟가락 다 지랄라고 어 밥상 다 찾아놨다니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이래서 협동이 진짜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불편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성뜨렉이네 아니 왜 오래 길게 가야지 아니 지였던 게임을 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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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나를 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죽었으니까 그렇지 나는 진짜 거의 보선발로 살렸다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아 왜 그랬던 이게 12시 방향 10시 방향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오케이 어 나 한 대 맞았다 이게 약간 서로 캐릭터로 보게 되네 아니 나 이거 했는데 와 진짜 게임 진짜 웃기는 나 오케이 잡았어 아 야 너 아 나 진짜 쟤 안 좋네 오케이 좋아 인성 진짜 문제 있네 어어 으악 아 아 아 야 일단 고 일단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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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그래 그래 아 시발 살릴 수 있어 아니요 못살리잖아 니는 못살리잖아 몰라 몰라 꺼져 꺼주세요 아 인성 쓰레기네 이거 어 맞아 나 쓰레기야 이거 상년이네 맞아 어 오케이 오케이 꺼져 꺼져 그래 개인 개인주의로 가자 아 시발 아니 나 간 것 봐 너 나 진짜 안살릴거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이제 한 번씩 어 어 장난친거잖아 자 이거 리게임하자 나 방금 쳐맞았어 오케이 인정? 인정 와 진짜 상놈이냐? 왜 와 진짜 자 올라오는거 잡고 너도 여기서 맞잖아 바로 리게임할거야 오케이 동근 내가 먹을게 그래 밑에 버섯 잡고 으악 아 뭐했어 아 이건 에바다 이거 열두시방에 이렇게 싸주면 돼 고정 잡고 아 씨 아싸 방패막이 고정 잡고 싸주고 아 씨 발 야 야 이 씨 야 이 씨 죽었다 살려줘 그렇지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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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패링했고 나 진짜 살렸다 알겠 아 씨 야 우리 계속 실력이 병신돼가는데 이거 다 잡고 갈라고 하면 안 돼 맞아 어 아니 근데 나 아 잠깐만 이거 다시 아 진짜 난 안 잡을라 했어 어 오케이 가만있어 뛰어올거야 오케이 잡고 아 우리 천천히 가자 오케이 잡고 그래 천천히 가자 하나정도는 죽여도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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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패링해야지 아니 뭐하는데 오라고 너 맞았어 너 맞았어 안 맞았다고 나 한번도 안 죽었다고 오케이 패링 좋았어 이리로 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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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화끈하네 아 씨 아 뭐하냐 빨리 오라고 아 씨 내 잡을 시간이 어딨냐고 아 이거 잡고 가는 게임 아닌데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패링 좋았고 패링 좋았고 아 씨 나 죽어 살려줘 살려줘 살아 살려야 야이 뭐해 아니 왜 죽어 알았어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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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목숨도 안 죽었어? 미쳤는데 뭐야 뭐야 컷 뭐야 이거 컷 지리는데 야 이거 잘 잡아야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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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되 얘를 잡아야되 고정해갖고 열두시방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괜찮고 아 아 존나 아깝다 와 지금 거의 아 안 잡았으면 같이 했잖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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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을게 알았어 안 죽을게 아 진짜 화딱지나서 못하겠네 위에 떼 오 좋았어 오 내가 싸서 해줄게 나만 믿어 오 좋았어 우리 한대도 안 맞았어? 자 날두기야 내가 잡을게 꽃잎 꽃잎 잡았고 앞에 두 마리 뛰어오는 거 위였어야 되는데 앞에 두 마리 뛰어오는 거 위였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래로 때리자 오 좋았어 좋았어 콩알탄 피하고 피해주고 아씨 아니 뭐하냐 빨리와 그냥 와 그 안에 대 아니 나 뭐했냐 빨리와 아니 나도 가고싶지 아씨 아 이거 망했다 살려살려살려살려살려살려 살렸어 살렸어 빨리와 빨리 와버려 와버려 오케오케 가자 아씨 야 구하자 이주면 어떡해 한명이라도 안죽아야지 우리 같이 저길하지 와 진짜 거짓말하라고 여기서 한 번 가봤니? 아 맵은 구경해봤어? 아이고 나때문에 구경 한번 해봐가지고 알아서 해보자 해보자 여러분 오늘 의상할 것 같네요 없던 의도 상하겠어요 지금 아 오라고 잡지말고 아이씨 아니 근데 니는 왜그래 아니 빨리 빨리 안오니까 근데 앞에 가고 누가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사라씨 아씨발 존날받네 이거 니가 또 그걸 막고있네 아주 그냥 안되겠다 나 이거 다음판에 바로 그거 사야겠다 아 좀 짜증난다 총알이 개짜증나는 총알이네 아주 그냥 다 맞아주네 이거 이거 조심해 아니 난 맞지를 않는데 아 맞아 천천히 천천히 야 걔를 잡아줄거면 잡아주지 아니 그거 왜잡고있냐고 가도 되는데 조심해 도토리 조심 난 괜찮아 진짜 미안한데 내 걱정하지말고 여기 점프 으아악 으아악 나 죽었어 살려줘 야 아니 왜 아니 너는 왜 내가 죽으면 자꾸 죽어 같이 한 타이밍 조금이라도 좀 덜 죽어야지 그래야지 오빠랑 함께 하고싶었어요 아 그래 오케이 확인 위에 잡고 아니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까전에 처음 빼고는 나보다 잘한거 1도 없는데 진짜 다 자기가 잘하는것처럼 말하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니야 이러니까 다이한테 욕먹지 진짜 가자 좋아 오 페링 좋았어 페링 좋았고 아니 얘는 안죽고싶으니까 내가 저기하는거 아니야 야 찐따냐고 그냥 와 어어어 너 방금 처맞았죠? 왜 야 너 학습효과가 없다 얘가 보니까 으응 어이씨 어 아 바보야 바보지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바보 좋았어 가자 그냥 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난 죽는다고 오라고 알았어 왔잖아 어 오케이 좋았어 야 가자 그래 나도 가고 있다 오케이 야 쏴 쏴 쏴 쏴 난 노냐? 존나 뚝갑해 야 너 왜 풀살기를 안써? 너 필살기 초필살기 있네 알겠어 나도 모르고 그래 내기도 아 존나 쳐 맞네 진짜 왜 이렇게 쳐 맞으면서 해 아니 괜찮아 이제 지금 괜찮아 땄다 아 씨 브라보 나는 나 왜 안 데려가냐 오케이 좋았어 어 오빠 짜증나 나 혼났어 와 너 땀 뭐야? 나 긴장 엄청 해서 야 너 왜 손으로 울어? 와 땀 엄청 많은데? 나이스 아 근데 우리 패드 잡고 처음에 그거였어 워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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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워밍업 워밍업 잘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다 떠먹여줬네 야 우리 샵 갔다 가자 알았어 알았어 우리 샵 갔다 가자 진짜? 어 이거 오지게 한다고요? 죄송해요 진짜 제가 근데 원래 아 내가 이거 한 번 알지 내가 봤을 때 곡사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나 이게 진짜 맞다니까 나는 이걸로 진짜 잘해 곡사포 사야 돼 그리고 살 거 없나? 운이 없어서 안 돼 응 곡사포로 바꾸자 들어가자 와이 그냥 계속 뚝가 빼는 게 나아 곡사포 여기 다 둘러본 거 아닐 텐데? 뭐가 생겼을 텐데? 여기 나무 아 오케이 가자 후 후 아아 엘비가 운기 바뀌는 거야 아 손 떼지 마라 오 좋아 잘 피하고 있어 어 나 이거 뭐야? 아니 피한 게 뭐였어? 와이 근데 왜 안 됐지? 뭘 안 됐는데 지가 못한 거였어 지가 못한 거였어 뒤지기만 죽였어 나 한 대가 안 맞았거든요 알겠어 알겠어 졸라쉽고요 뭐야? 살렸어 방금 너 죽을 때 내가 살린 거야 개워졌지 컨트롤 죽을 거를 알고 딱 페링 아 페링 페링 하나 더 아 가까이 괜찮아 이제 필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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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였어 필살이 거의 뭐였어 아니 왜 좋아요? 페링하면? 페링하면 지금 밑에 필살이 꽉 찼지 이때? 아 씨 아 잠깐만 왜? 아 너때문에 네가 말 시켜가지고 배털 웃긴다 진짜 아 아 아 거의 다는데 아니 봐봐 이걸 봐봐 많이 멀었는데 봐봐 어 해보자 어 넌 해보자 알았어? 어 넌 보자 많이 멀었는데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난 그냥 무기 쓸래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펼게 참 잘해서 그거 해 너나 잘 피해 아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 아 저 꼬부 엄청 주네 으아잉 아 못하잖아 뛰고 나 안 맞았잖아 아 이거 어떻게 피했어? 그거는? 뛰면 피해지나요? Y Y를 잘 눌러야돼 네 자 뛰어서 Y 눌러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아니 나 진짜 못한다 진짜 안살려주는구나 그냥 아니 어떻게 살려 이거를 이 사람아 자 우리 여기서 인대 이렇게 매겨주고 도장 조건 도장 조건 도장 조건 Y를 잘 눌러야돼 머리 계산 잘해야돼 머리 계산 잘해야돼 오 오 깼겠다 예 오케이 이거는 진짜 많이 왔겠다 어 아닌데? 오 야 근데 다음 페이지가 또 있어 그거 하니까 아 나 진짜 이거 효과 잘 펴야겠다 나 이번엔 진짜 조심해서 아 시봐 fade 다시 아 왜냐면 한대 첨 말하잖아 아 진짜 화끈해 아 진짜 화끈해 아 진짜 개 야가취 양아치냐? 아니 별로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야 너 이거 못 피하면 어떻게 하니 미안하다 어이 나 다 쳐맞네 왜 그렇게 못해 살려줄게 살려줄게 와이를 써야돼 사라야 와이를 쓰라고 와이를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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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황 혼자하니깐 재밌어요 오우 오우 난 이거 한지 오래됐다고 나도 한지 개 오래됐어 나 1년 넘었어 아아악 둘다 개같이 못하는데 아아아아악 존나 아깝다 아 다왔는데 아 원래 이 게임 개 어려워 여러분들 무기 진짜 잘해야돼 나도 무기 바꿔야겠다 tes 이리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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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차가워졌다 우리 둘 다 한복숨이야 같이 죽으면 안돼 하나 둘 피하고 아깝이 같이 죽지 말자메 주먹 내던질 때 그때 Y 잘 누르면 살 수 있어 Y를 잘 눌러 점프해 아니면 그냥 Y만? 점프를 할 필요가 없었지 니? 알았어 미호가 아직 그 Y를 활용법을 몰라 그리고 안 샀어 지금 나처럼 이걸 안 샀어 미호는 앞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거 밖에 안돼 지금 얘는 목숨을 사버렸잖아 나는 연막탄을 샀고 내가 지금 연막탄 기능이잖아 아아 어쩐지 근데 연막탄 없어도 이건 당연히 해야되는거야 쉬운거구요 아니 혼자 해 오케이 살렸어 진짜 랄뿐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 왜 괜히 나한테 이 새끼야 아니 왜 이렇게 잘 죽어 살릴게 뭐야 오케이 아 무서워 나 얘 아 나 살려봐 살려보라고? 오케이 좋았어 우리 다음 페이지까지 구경 한번 해보자 으아악 아 그냥 거기 있을걸 아악 숨이 막힌다고? 숨 쉬지마 그러면 자 가보자 진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아이씨 리 리 리 리 존나 빡세다 근데 오케이 리 그래 나 인성 쓰레기다 아 왜 또 채팅지나 싸우세요 예 아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으잉 야 꺼져라 꺼져라 공새끼 으악 근데 이거 가운데에만 있어도 될 듯? 오케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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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자는데 와이 안 눌러도 될 듯?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숙이면 되네 근데 글러브 뒤쪽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우리 아 씨발 필살기점 써 뭐 있으면은 비 비 비 비 비 뭐였잖아 나 나 달려 나 살려줘 아이씨 오케이 같이 살자 으잇 어 뭐야 아 나 피우자 오케이 2페이지 왔어 됐다 됐다 죽었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우와 씨발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으악 아아아아 와아 와아 그래도 팔십 팔십 오케오케 이제 다 깨겠다 90% 왔네 오케 가보자 이호 개못하신다 진짜 개빡치네 기다려봐요 뭘 보고 지금 뭐 처음부터 잘하나 나는 좀 있어야 잘하는 편 근데 컵패드가 워낙 어려운 게임이야 여러분들 아 나 이거 다 깼는건데 깼건데 이러니까 좀 아 이거 깨봤어? 응 아 난 한 대 마셨다 리아는 리아나 그냥 할게 우리 리아까? 리아잖아 에바야 처음부터 처음 하지마 재수가 없어 인정? 오케이 아 아니 왜 하는거야 리 인정? 정치차리자 응 정치차리자 진짜 오케이 이거 회피를 안 써도 괜찮은게 미워야 그냥 다니면서 해도 돼 그 아니 무기 바꾸는게 뭐죠? 엘비 엘비 무기라고?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바뀌었어 너가 이 무기 이에다 설정 안해놨잖아 아 아 나 자꾸 첨왔네 나 죽었다 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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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나 혼자 어떡해 나 근데 이제 깰 수 있을거 같애 나도야 너 근자감 쩌네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거 같애 그러면은 그럼 못한다고 해? 재수 온팡지게 떨어지게 아이 씨만만 아니야 아 이게 욱짓거리를 내 아 진 진정 쓰레기잖아요 저 공이 그리고 오빠가 솔직히 회피 안 써도 된다 해서 제가 계속 맞았던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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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 돼 네 이렇게 잘 뒤지고 아 안 살려줄 수 있었네 못살려 이거 이거 못살려 오케이 아 이건 별은 뭐지? 잘하네 이거 별 필살기 아 아 존나 빡사다 씨반네 아 아 진짜 이거는 집중을 해야돼 코팅한테 큰 밀리다 나 집에 갈거야 어 오케이 어? 아냐아냐 지금 잘 잡고 있잖아 와 존나 아 아 씨발 왜 이렇게 욱짓거리를 안해 와 거의 다 왔는데 야 근데 이거 미우야 같이 같이 여기까지 와야돼 알겠어 인정? 어 가자 아니야 근데 미우가 근성이 있어 세키로도 깼고 솔직히 세키로 혼자 깼을 정도면 존나 진짜 능력자야 아 어찌보면 이제 2D 다크소울이라 보면 되지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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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할게 어 나도 처음 알았어 집중 집중 다음 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 살아 그리고 목소리 많아 지금 살아가 지금 아 나 죽었다 아 나 진짜 살려주고 싶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떡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너 존나 좋은 자리인데 지금 어 됐어 아니 이거 필살기 어떻게 쓰냐고 LB 해가지고 너 지금 LB 세팅 안 해놨잖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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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로 피해 Y로 침착해 침착해 Y Y Y 알겠어 알겠어 Y 안 써도 되네 근데 잘한다 야 잘하면 깨겠는데 살아 뭐야 이거 미쳤는데 컷 뭐야 이거 가자 살아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싫었다 와아아 아니 얘네들이 나 자존심 상하게해서 내가 그런거 아닌가 아 아 존나 잘했어. 어 인정 나 눈깔이 빠지는줄 알았네 어 안꺼 했어 지금 조심하세요 다들 마 싫마 오 잘하네. 나 담배 한 담배 피고 올게 옆에서 피면 안되잖아 다들 조심하세요 진짜 오케이 보셨죠? 봤어 안봤어? 봤어 봤어 어 잠깐만요 쌈배 안에 피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우리 뻥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계를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 담배 안에 피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 근데 잘하는데? 잘하지? 나 역시 누가 이렇게 날 까야돼 와 근데 너 한목숨도 안죽고 한거야 방금 아 한목숨 죽었다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오케이 인정 자 조금만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금방 갔다올게요 게임은 잠깐만 버그빨이라니 너 일로와봐 누구야 너 집간다 응 자꾸 그러면 저 혼자 깨요 버그라뇨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자 어? 꼭 잘하면 버그고 못하면 실력이래 짱이야 버그가 아니라 얘가 진짜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 응 그 자리가 진짜 개 사귀긴 했어 진짜 맞아 그리고 내가 그때 잘 수그렸어 타이밍이야 맞지? 맞아요? 응 잘했어요 응 아주 잘했구요 당신 정말 맘에 드네요 아주 잘하네요 그쵸? 멋지지? 아 아 예 맞아요 정말 멋있네요 내가 수저를 떠먹여준거 아니에요 지금 2탄도 못 깨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맞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예 예 뒤지게 잘하시네 진짜 아 저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네요 인정 예예 흠 흠 음 음 근데 여러분 진짜 게임하면 짱 좋아요 재밌거든요 음 늘 즐거워 자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금방 갔다올게요 네 음 모니터 잠깐 이렇게 바꿔줄까? 그냥 봐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담배 어디지? 안녕 근데 여러분 좀 잘하죠? 랄프님 잘하죠? 네 그쵸? 형님은 잘하십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 떠먹여주고 막 나 못 죽으면 미호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만 혼자 하면 어떻겠니? 막 이러면서 진짜 방석구 괜찮아 나는 얘들아 괜찮아 정말 어 꽃두님 오래 보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너네가 맡아 괜찮아 너네가 맡아 진짜 미안한데 막고 나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 그거 바라면 맡을게요 어떻게 할래 아니 어떡할래 그러니까 막고 나 짐 싸고 집 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게임 조용히 할까요? 가자 가 막고 가 막고 가 나 탈주해 응 맞지마 막고 가라고 어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한 번만 아니 아니 넌 여러분 뭐 한 번만까지 나와? 이게 뭐라고? 아 근데 제가 진짜 지금 위계양에 위험이라서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 나 아파 내 공지 봐봐 나 위계양에 나 진짜 속이 안 좋으면 어떡해 어 여러분 어 여러분 랄프 님도 어떡해요 너무 무서운데 채팅이 아 아 네 네 소원이라고 채팅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있는데 무슨 소원이야 너는 돈 많이 벌어야 그런게 소원이어야지 왜 나 코트님 귀엽단 말이야 나 귀여운 그냥 그냥 귀엽게 보면 안 돼? 응? 응? 나 진짜 정 떨어지면 어떡해 제발 얘들아 응 나도 제발 나도 제발 나 지금 너무 좋아 응 한 번만 봐줘 그러면 응 한 번만 봐주자 우리 나도 제발이다 독한련 그래 맞아 그러니까 3kg도 깨고 닭소도 깨는 거지 응 그래 봐주자 솔직히 아 오빠 빨리 와요 어디 가셨어요? 나가서 피세요? 아니요 여기 가서 피셨는데 응 똥 안 싸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또요? 무슨 무슨 똥 싸게요? 응? 왜요? 아니 여기 자꾸 방송 냄새 맡으래 저 오빠 진짜 귀엽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제발 근데 종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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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줌마 온 날인데 어 그냥 새걸 매일매일 사요 새거로 사라고? 응 그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사요 아 힘드네 아니 누구에요 사람들이 제발이래요 막 왜? 냄새를 맡아달라고 제발이래 아 담배 냄새 잠깐만 어? 나가표가 맞고 맞고 오케이 어? 왜? 너네가 와 너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와 진짜 독한 놈들 독한 놈 갑시다 응 가자 가자 잘하네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떠먹여주는 맏나게만 수저질 할 거예요 닥치세요 진짜 다음에는 좀 캐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제대로 해볼게요 네 와요 여기다 올라와 오케이 잠깐만 어 저 저 저거로 가야돼 입장 가자 이번엔 비행기야 어? 뭐였지? 아 나 이거 했던 것 같아 어 잠깐만 슛 비가 비가 필살기 응 캡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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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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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했었는데 왜 오케이 갑시다 땡 아 진짜 잘한다 아 무기 너 설정해놔 무기 2를 저걸로 해놓고 무기 2를 저걸로 해놓고 됐다 어 그래 갑시다 아 아 이거는 그게 아 벌써 한 대 처맞았죠? 벌써 한 대 처맞았죠? 2대 처맞았죠? 오케이 우와 나 이제 이제 알았어 휠살기는 다섯 개 모아 쓰자 사라야 아 살려줄게 아 에이가 살려주는 거였구나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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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면 돼 원래 처음에는 조금 와 근데 얘 지금 5페이지까지 있어 미쳤다 우와 다시 오케이 인정? 응 오케이 오케이 첫 대 맞으면은 리게임 어 한 대 처맞았다 피해주고 아 사라야 필살기 하나 둘 셋 나도? 아 진짜 잘못쌌다 너 다섯 개 다 모이면 나 안 보였는데 아 다섯 개 안 보였는데 아 다섯 개 안 보였는데 오케이 어어 씨발 나 살려줘 A A A 오케이 땡큐 으아 사라야 오케이 지금 필살기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변했어 아 아 못살려 이건 못살려 아 아 근데 우리 잘했어 그치? 오케이 한 방 매겼고 우리 잘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아 까비 아 너무 근데 많이 갔을 거 같아 오 이 정도면 많이 왔어 오케이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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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라야 뭐하냐 아 사라야 너 왜그래 사라야 자 필살기 나부터 갈게 니가 많이 못맞혔어 지금 으아 사라야 너 왜그래 인성문제있냐 아 너네 진짜 씨 너네 아 나 진짜 살려줄게 아 씨발 너 살림으로 나한테 처맞았어 씨 갚어 네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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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사라야 와 같이 죽었다 아 아니야 너가 약간 트롤했어 방금 맞아 맞아 이번엔 내가 진짜 또 잘해줄게 오케이 가자 응 어 와 씨 리게임 인정?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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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야 정신차리자 이번엔 깨자 이번엔 깨자 오케이 오와 오케이 리게임 인정?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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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하하하하 우리도 되게 좀 약간 좀 편협하다 아 아냐아냐 이거 리게임하면 안 돼 이건 리게임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것도 리게임하면 심각도 화내 좋았어 좋았어 자 소를 잘 봐 소를 잘 봐 지금 찍을라고 하는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멈출때를 잘 봐야돼 어 어 나 쳐맞았다 너보다 오케이 필살기 거의 다 모였어 때려박을게 아 아 뭐하냐 아 아씨 수박씨 맞았어 오오 자 피해주고 좋았어 좋아 피지컬 뭐야 사라야 필살기 매겨야지 너도 쳐맞는다 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내가 할꺼야 다 했다 나 진짜 내 할 일은 다 했다 아 아 제발 제발 죽어라 제발 좀 죽어 이 씨발 죽어 죽어 이 개같은 년아 야 이 씨발 년아 죽어 이 개같은 년아 제발 죽어 이 개같은 년아 와 뭐야 아 이게 마지막 포스구나 뭐야 뭔지 모르니까 아 뭐야 어떡해 이거를 이 우주선 안섰대 이 중간으로 가야되네 아 아 와 잘해보자 네 화이팅 화이팅 사라야 진짜 좋아 진짜 너 스타일러프 하잖아 그 필살기를 잘 맞춰야 돼 사라야 아 네 필살기 하나 둘 셋 먼저 간다 하나 둘 셋 먼저 간다 하나 둘 셋 먼저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가자 가자 으악 안돼 안돼 꺼져 대가리 대가리 좋았어 으악 아 사라야 아 진짜 뭘 아 까비 존나 어렵네 이거 근데 진짜 할 수 있어 응 야 우리 하를 쳐맞지 말자 아니 이거를 이거 여기 처음에서 맞으면 진짜 이거 우리 그만해야돼 오케이 피해주고 이제 좀 천천히 하더라도 아 이거 오케이 할 거 같아 아 아 아 아 사라야 작게 변해야지 뭐하는 거야 사라야 필살기 언제 써 지금 아 뭐야 어 맞췄어 맞췄어 맞춘거야 얘가 반짝거리면 맞춘거야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보자 야 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와 나 죽었어 살려줘 오케이 아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아 사라야 진짜 정신차리자 정신차리자 별자리를 못하겠어 난 좀 무서운 애가 지금 황소 난 황소는 쉬운데 어 오케이 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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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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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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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좋았어 최대한 뒤에 쏘자 얘랑 동선 맞추면서 으아악 맞춘게 뿜 아 아 까비 사라야 뭐하다 아 뭐야 동현이 자 위로 피해주고 아 근데 진짜 정신차리 한번 안되나 아 나한테 쳐놔 진짜 미안한데 사라야 한번만 정신차려라 진짜 제발 한번만 사라야 한번만 정신차려 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아 나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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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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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타카 티키타카 너무 좋아 아 아 이거 살릴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이따 가 가 이따 가 그래도 우리 많이 살렸다 그렇지 이게 너 팀게임의 묘미지 자 마지막 페이지 가자 가자 우주선 우주선 아 아 이거 뭐야 별 맞았어 아 코도 맞으면 안되는건가 어 맞으면 안돼 자 이제 이제 진짜 가자 아 아 사라야 너 진짜 왜그래 아 너 진짜 실망스러워 사라야 오케이 좋아 아 사라야 왜 그러는거야 너 진짜 인정 아 나한테 쳐맞았어 그럼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아 나 ㅅㅂ 나 둘 다 쳐맞지 아 ㅅㅂ 우리 둘 다 정신이다 와 얘가 얘가 어렵다니까 그니까 와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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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요 여러분 진짜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진짜 깨드릴테니까 어 어 니게임 인정 어 인정 인정 아 근데 우리 자존심에 난이도 쉬우면 좀 에바지 여러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못해요 쉬우면 안해요 근데 또 골에 또 겜부심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난 쉬운거 아니다 왜이래 그거 너 왜그러니 너 멘탈 나갔다 오케이 살릴게 집중 좋아 대가리 대가리 아 뭐야 나 왜 죽었어 제가 한 모습만 죽었어 얘 어쨌든 살 그냥 살아있어서 살려드려야되는데 어 얘 맞춰서 없앨수있네 별을? 응 어 그러네 뭐야 별 왜이렇게 잘게 난 별이 제일 어렵던데 와 와 아잉 대가리 대가리 와 미쳤다 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할수있다 할수있다 오케이 이번엔 제가 캐리한번 해볼게 하잇 으이 무거워 으허 우아 진짜 무겁다 와 떼 떼 떼가리 아 진짜 제발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것 같은데 아 시발 와 시발 와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이거는 와 가자 이번에 만약에 내가 못하면 나 진짜 저 그랜저를 할게요 자 집중 집중 피하기 집중 집중 회피 집중 집중 오케이 오케이 떼가리 좋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때리 받기 아주 잘했어 피하기 뇌저보면 안되죠 방향이 굉장히 쉬워 방향이 굉장히 쉬워 한 방 더 간다 뇌가리 뇌가리 아 너무 아깝다 괜찮아 나 한대도 안났어 뇌스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 응 어 맞네 그랜저라 아니 나 왜 나 이번에는 좀 잘했어 아니 왜 나 잘했잖아 지금 언니 왜 얘들아 오케이 떼가리 아 못 깨서 아니 나는 도움이 되겠다 한거지 도움이 충분히 됐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거의 다했어 거의 다했어 난 됐어 깼어 으아아아악 아 깼잖아 여보 와 진짜 개 힘들었다 와 이거는 나의 도움이 어느정도 있었으니까야 개야무졌다 와 와 진짜 빡세다 한 명 한 명씩 주거니 박거니 했어 응 와 잘했어 잘했어 야무졌어 응 여러분 같은 침이잖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힐다베르도 와 우린 같은 침이라고요 여보 이거 깨고 우리 밥먹읍시다 네 빨리 깨야 뭐 아 나 이거 해볼 것 같아 러닝건 나 어딨어 나 어디야 아 여깄네 아 아 자 딱딱으로 쳐나오는거 자 요거 아 진짜 뭐야 좋아좋아좋아 감도 없네 와 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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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아니 그 보호대개 먹었어 먹었어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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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사라졌습니다 아 못살렸어 못살렸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진짜 오래걸려요 나 이거 나 기억났어 오케이 동전 먹고 아 아 아 씨벌 우와 뭐야 이 새끼 뭘 뿜는거야 와 이거 그냥 다 죽이고 가면 돼요 나 이거 기억났어 와 한 대 쳐맞았어 우리 게임 무기 바꿔놓고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냥 가 그냥 가 아 뭐야 사라야 너 왜그래 무슨 문제인 쟤 내가 먹을게 아씨 됐어 먹었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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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떡해 오 어떡해 괜찮아 오면 돼 오면 돼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렇게 오 이렇게 어 나무 이렇게 나무 다 깨버리고 아 쉽네 아 귀찮아 우와 우와 나 내려가야지 나 죽잖아 나 데려가라고 아니 안 보여 흐흐흐흐 미안해 야 흐흐흐 잘가 흐흐 갈까만 뭐야 에이 에이 어 살릴게 살릴게 뭘 나 가는데 야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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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인성 진짜 야무치다 동전이 더 중요해 너보다 하 이건 팩트야 여러분 인정? 아 인정 와 씨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무기 바꿔야 돼 무기 바꿔야 돼 내가 여기까지는 이걸로 가고 오케이 가자 빠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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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빠른진행 하려다가 가자 아니 기다려줘 나 무서우니까 아니 네가 너무 늦게 와 지금 내가 봤을 때 어 자 해고 자 두 마리 오고 바로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여기서 공전 아 씨 공전!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고고고고! 오오! 좋아좋아 나 여기서 후기 바꿀게 내가 빨리 끝내버릴게 오케이 나 데려가라고! 뭐 또 올라가면 나무 못 가지 야, 얘 못 죽여 죽여놔야지 내가 자, 하나, 둘, 셋 좋아 우와 이렇게 먼저 가면 승구야 승구님 오케이 아, 씨발 살려줘! 이거 살려...뭐야, 씨발! 아, 미안 아니, 미안 아니,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렇게 하면 다 사는 거 그러냐 와, 이거 일부러 내려갔다, 인정? 타고? 이거 안 먹어? 동전 안 먹어? 나 무서워니까 아, 나 무섭다 했지 씨발, 진짜 게임 X같이 하네 아니, 야 동전 먹어야 돼 저 동전 먹어야 우리가 좀 좋은 템 많이 쓸 수 있다고 이건 먹어줘야지 점프에 안 해! 아니, 미안해 나 무서운 거를 아잉! 와... 빡스... 오케이, 갑시다 아잉, 미안 아! 리게임 아니, 나보다 먼저 그거를 이렇게 빠를 낼지 아, 나 또 처음 아, 그냥, 그냥, 뭐 맞아? 내가 처음 하진 거 아니라서 아잉 자, 점프 오케이, 먹었어, 가자 왜 안 와? 으아악! 여기서 무기 바꿔주고 먹고 아니, 나 좀 내 거 봐라 진짜, 제발 오케이 아니, 알겠어, 미안해 어, 나 좀 태우고 봐라 고마워 아잉! 오케이, 좋아 오, 됐다, 됐다 우리 잘했다 안 먹겠다 잘 먹고 아니... 고마워 가자 아니, 근데 나 태우가 안 보여서 그래도 아씨 잘 죽어 어? 아... 아... 씨발 아니, 그니까 저를 이렇게 버린다고 봐봐 혼자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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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천천히 가자 야, 나도 버리면 마음 아픈데 나도 그냥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막 혼자 가잖아 봐봐, 저렇게 그래 놓고 자기가 맞으면 리게임하고 어머 오케이 인정 야무지다니까요 이분 좋아 먹어주고 자, 요 타이밍에 아아씨 이벌 야무지게 맞았다 좋았어, 어패링 좋았어 어패링 좋았어 밥 안 먹고 싶지 와... 이거 깨고 밥 먹자 우리 라이프야, 그 야방주... 그 저기... 방송폰 준비해? 아씨, 아발... 아잉냥 저게 도움이 안 된다, 나는 kach 기다려 봐 누나 믿지? 오, 지렸어 누나만 믿어 으이트 이이... 이이 뇌들 미치겠어 와 아아 나 살려 야 야 아아 야 어 어? 나 여깄어! 해봐 보자 그래 이건 뭐 여기 진짜 아니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성과를 진짜 개급하다니까요 야무치게 급해 혼자 집에 방금 진짜 어우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깰 수 있어? 어? 인질적은 해 천천히 하는구나 응 왜 급하냐고 이거 어? 올라가서 해야겠네 올라가서 이렇게 어우 답답해 아니 밥 못 먹는 것 아 씨 아니 욕 먹는 것보단 낫잖아 디지져? 모기한테 디지진 운명? 응 오오 좋아 좋아 한번더 와 절대 올라가진 않는구나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 있잖아 위보고 쏴 위보고 고정 지키고 알비 아잉 물어 아니 내가 알았을게 오케이 엇 와아 와아 혼나 오케이 가자 보고 배우래 뭘 보고 배워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한대 쳐맞았죠? 응 괜찮아 어 일로와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 어 이얍 아 이제 이제 진짜 컨트롤로 간다 내가 진짜 많이 참았다 진짜 알지? 나 많이 참았다 진짜로 오 씨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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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동전 먹었고 한번 쉬고 지금 가자 야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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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나를 오케이 좋아 바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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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한대도 안 맞았어 이번에 나 깬다 와 와 결국 나랑 똑같이 하네 어 성질 성질 득표해서 안되겠다 나 그냥 기본적으로 쏠게 왜냐면 이게 존나 빨리 잡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봐봐 맞잖아 여기가 안뛰어 살려줄게 오 오 씨 너 살리다 나 뒤졌어 이씨 고마워 오케이 니가 그 모기만 잘 잡아주면 되겠다 아 씨발새끼로 아이 개새끼야 나 버리고 가지마 제발 알았어 알았어 먹었어 한 마리 더 올라올거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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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게 그냥 인정 걱정하지마 인정 진짜 우와 진짜 좋았다 인정? 인정 오케이 가자 사라야 자 간다 오케이 아 잠시만 이거 넌 이거 못먹니?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우와 씨바 나 처맞았어 아 첫번째 이거 족같다 이거 진짜 인정? 개같지 않아 이거? 와 존나 알받게하네 아 언제까지나 이 궁뎅이 레이네 빨리 조져버릴게 오케이 됐어 벌레 만져봐자 벌레만 아 나 태국아 너 점프를 왜 이렇게 못하니? 점프 길게 눌러 길게 너무 길게 뛰어졌어 좋아 점프 뒤지게 못하네 아이 점프좀 좌절해봐 우와 나 뒤졌어 살려줘 할 수 있어? 아악 와 이 씨발 미안하다 해봐 아 나 어떡해 하나 남았잖아 내가 해줄까? 그래 그럼 욕 덜 먹자 오케이 오케이 간다 밥 먹자 배고프다 냥 냥 으악 야 와 까비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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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진짜 여기서 너무 쳐맞아 여기서 안 쳐맞아야돼 그냥 싹 다 잡고 가자 개새끼들 좀 뒤로 천천히 천천히 가더라도 아 씨 샤발 나도 아 존나 짜증나 군뱅이 개새끼들 맞지 존나 열받아 인정? 아니 얘네가 별거 아닌거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존나 열받아 일단 넘어가 앗 아 씨 됐어 됐어 한대 쳐맞은건 괜찮아 자 건너고 kraj 슬기 옋 나 얘워서 우으우우우우 다 야 씰 아니 점프 뭐하는데 점...점프 안하구만 놀아요? 오케이 가자 네 레츠고 레츠고 좋아 내가 얘네 처리하고 있어 가 다 야씨 아니 점프 뭐하는데 점프 안하고 놀아요? 오케이 가자 네 레츠고! 레츠고! 좋아 나 무기 바꿔서 너가 나 살려줄거라고 믿고 난 빨리 포길게 너 근데 점프를 왜 이렇게 안하니? 사라야 너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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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없어지잖아 알았어 너부터가 나 안챙겨주고 알았어 잘 잡았어 내가 올라가서 조질게 좋아 불러 하나 둘 셋 점프 대쉬 점프 이건 깬다 우리 깰 수 있다 이정도면 대쉬 점프 대쉬 잘 쫓아오고 있어 우와 우와 살릴수 있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무한목숨이야 이거 있잖아 맞잖아 나 이거 먹을게 먹고와 일단 먹었어 자 하나 오면은 아니 근데 같이 가야돼 자 하나 둘 셋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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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먼저 가있어 오케이 너 천천히 와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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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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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다 왔는데 와 코앞에서 다시가자 다시가자 사라야 요행을 바라지 말자 와 아휴 열받는다 아니 밥 먹고 싶지 나도 아 근데 진짜 여기 너무 극혐이다 이 음식이래잖아요 잘 피해 잘 피해 잘 피해 하늘보고 하늘보고 아 가자 아 우와 아이씨 내가 먹을게 좋아 좋아 우와 이씨 발 야 나이스 나아 언제까지만 이러고 이길 수 없어 좋아 오 잘한다 집중하자 가자 가자 진짜 이번 진짜 오케이 넘어와 차라리 쟤 좀 잡아줘 아니 안맞아 얘가 죽어라 이 개새끼야 왕코 씨바라 으아 이거 내가 잡아줄 수 있어 내가 참치면 다 데리고 가요 오케이 얍 넘어와 올라가서 때리고 올게 나이스 비교적 빨리 잡았어 좋아 좋아 먹고와 나부터 건넣게 아닌가 왜 또 한 목숨이야 자 하나 둘 셋 짬푸 짬푸 좋아 하나 둘 셋 짬푸 이게 난거 같애 우와 나 죽었어 아니 왜 죽었대? 좋아 사라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뛰고 아니야 그거 할 필요 없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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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가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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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뭐야 뭐야 싸 싸 싸 와 극혐이네 여기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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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는데? 오 뭐야 야 필살기 한 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라 비비비 비비비 한 번 누르셔 아니다 이거 잘못된 필살기다 좋아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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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디 건너 그렇지 끝 끝 진짜 와 사라 미쳤다 너 야 족간지였어 이거 진짜 인정 와 와 미쳤다 사라야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잘했다 이거 미쳤어 미쳤다 진짜 잘했어 와 자 저희 밥 먹읍시다 와 너무 힘들었다 진짜로 와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마지막에 집중력 진짜 오 지렸어 우리 한 번씩 도움을 주네 응 라이프야 넘겨줘 자 저희 바로 밥을 먹도록 할텐데 사라가 이제 밥은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밥하는거 그리고 먹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